M.O.A 2012 TrM 아주 빠르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이 3개의 질문이 될 것 같아요. 이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? 정말 기분 좋고. 2008년부터 참가를 했지만 꼭 우승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오늘이 될지 몰랐습니다. 네. 그냥 말해? 오케이. 2008년부터 참가를 통해 이 MOA 하지만 우리는 절대 꿈에 대한 탑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이 우리의 탑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놀랍게 우리의 탑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. 두 번째 질문을 해주세요. 언제나 다음辈에 왔을 것 같아요? 네 OK 알겠습니까? 보셨지 강남 1300 настی세요? 아니요 강남 13큰술은 한국으로 가시죠. 나는 한국에 있는 앨범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. 내가 랑을래 우리와 함께? 같이? 응 준비되나요? 준비되나요? 1,2,3 1,2,3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.